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공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나눔 지식채널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 장비도 없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레벨을 측정하는 비밀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밀도가 매우 높아 현장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공사 현장에서 서로 다른 위치의 높이 즉 레벨을 맞추는 일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수평 레벨이 틀리면 건물이 기울어져 자칫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배관 설치 시에는 배수가 안되거나 재시공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광팍이라고 불리는 측량기를 사용합니다. 삼각대 위에 장비를 세우고 망원경처럼 들여다보며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측정하죠. 정확도는 뛰어나지만 장비 설치와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준비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저 레벨기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360도로 수평빔을 쏘아주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간단하게 같은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으며 장비가 비싸고 분실 위험도 큽니다. 그렇다면 장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물호스를 이용한 전통적인 측정법입니다. 투명한 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합니다. 즉 호스 양쪽 끝에 물 표면이 같은 높이라면 그 두 지점은 정확히 동일한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호스 길이만 충분하면 수십미터 떨어진 지점도 한 번에 맞출 수 있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투명 호스는 용접시 아르곤 가스 공급용으로 자주 쓰이는 흔한 자재입니다. 굳이 비싼 전용 장비를 살 필요 없이 투명 호스와 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방식의 원리는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홈을 파서 물을 채워 수평을 마쳤고 18-19세기 산업혁명기에는 고무 호스가 발명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휴대용 고무 호스를 이용한 물수평 방식이 전세계 건축 토목 현장에 확산되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정밀도가 높아 현대에도 레이저 장비와 함께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수평 호스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비싼 장비 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전기나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수시미터 떨어진 지점끼리도 정확한 높이를 맞출 수 있으며 산간 도서 지역처럼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가정에서 데크, 울타리, 온실 설치나 경사진 부지 시공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호스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양쪽 끝에 물 온도 차이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같은 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비 없이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물호스를 활용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레벨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플랜트 김소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